오늘의 여행지는 북유럽의 베니스라 불릴 정도로 운화가 아름다운 벨기에의 작은 도시 브리에입니다. 브리에는 벨기에 수도인 브리셀에서 기차로 1시간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예쁜 도시인데요. 브리에의 기차역은 현대식으로 깔끔한 모습입니다. 당일치기 여행자들을 위해 짐을 맡겨둘 수 있는 라커의 숫자도 많고, 크기도 다양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브리에를 즐겨보기로 해요. 사람이 많고 복잡한 유럽 도시들만 돌아다니다가 조용하고 한가한 브리에를 와보면 정말 또 다른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울창한 공원길을 따라 걸으면 먼저 마을의 초입인 사랑의 호수가 나옵니다. 사랑의 호수라는 이름답게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은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사랑의 호수는 도시내 수로의 물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공호수이지만, 주변 풍경과 잘 어우러져 브리에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문을 지나가면 백인의 수녀원이 나옵니다 수녀원 앞 정원을 가로질러가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따사로운 햇살과 반간이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들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마음이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유럽의 많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들과 달리 이곳의 내부는 소박하지만 자연과 잘 어울려 마음의 위로를 주는 성당입니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백인의 수녀원을 뒤로하고 브리에의 중심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다리라는 뜻을 지닌 브리에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도시 전체를 감싸는 운하 위로 수많은 다리가 있고 여행자들을 태운 보트들이 쉼없이 오가는 광경이 브리에의 특색입니다 복잡한 문화를 따라 이어지는 화려한 건축물은 감탄을 자아내게 하며 또한 어째서 많은 여행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시가 되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거대한 성당은 살바토르 대성당입니다 12세기 처음 건설될 당시에는 작은 교회였으나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인 1834년 대규모의 증축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대성당의 내부는 깔끔하고 정갈하고 대리석 기둥과 파이프 오르간이 눈에 띄며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와 테피스트리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했던 브리에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공제될 만큼 과거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당을 나오면 거리를 걷는 내내 정말 예쁜 가게와 식당들이 많이 나오는데 브리에는 대중교통이 전혀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마을 중심지까지 걸어서 여행할 수 있어요 이곳을 지나다 보면 브리에의 중심 마르크트 광장에 다다릅니다 마르크트 광장은 브리에에서 유일하게 많은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브리에 여행의 중심이 되는 이 광장은 13세기 중세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광장 한켠에 우뚝 솟은 높이 83m, 무게 27톤의 벨포트는 브리에에 가면 꼭 봐야 하는 종로인데요 1240년부터 무려 200년간 지어진 이 종탑은 4시간 정각이 되면 꼭대기에 위치한 47개의 종이 아름다운 연주를 합니다 나서년 계단을 올라가면 브리에 두 시가지가 아름답게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벨포트 옆에는 브리에 박물관인 히스토리움이 있는데 이곳은 그냥 일반적인 역사 박물관과는 다릅니다 한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브리에의 역사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설명해 주어 여행의 재미를 한층 높여줍니다 히스토리움의 마지막 코스인 테라스에 올라가면 마르크트 광장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트 광장 내 초록색 천막들이 쭉 이어져 있는 노점에 앉아 시원한 음료 한잔 마시면서 보는 광장의 전경은 마치 중세시대에 있다는 착각이기도 합니다 특히 광장 중앙에 서 있는 벨기의 영웅들의 동상과 우뚝 솟은 종류 그리고 계단 모양의 지붕과 다양한 창문들이 화려했던 브리의 중세시대를 잘 보여줍니다 마르크트 광장 바로 옆에는 시청사가 있는 브리의 광장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4세기 말에 지어진 건물로 브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입니다 옆에는 성스러운 피의 교회라고도 불리는 바실리트 성렬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12세기에 건축되었으며 2차 십자군 전쟁에 참가한 플랑드르 백작 그랜들리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예수의 성렬을 모신 예배당으로 유명합니다 중세풍 느낌이 물씬한 이곳 브리의 광장의 나무게늘에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과 관광객을 운송하는 마차들로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이제 시청사 건물 옆에 위치한 문을 통과하면 보트 투어를 시작하는 선착장이 나옵니다 브리의 보트 투어는 수많은 다리 밑을 통과해 좁은 인화를 따라 브리에를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 꼭 추천드려요 이로써 브리의 일정을 낮췄는데요 별기의 브리에는 유럽의 소도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아름다운 작은 도시입니다 이상으로 마냥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도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벤치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브리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